행정행위의 하자출이 나오네요 이 목차가 왜 나왔는지 논리와 맥락을 잡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총론에서 일반행정작용법을 배우고 있고 그 중에 개별적 구체적 교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행정행위의 하자 중에서 위법 부당 중에서 위법을 배우고 있죠 위법성 정도는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자를 한 단어로 바꾸면 흠이죠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있느냐 취소 사유일 때는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느냐 이게 하자치유의 문제죠 하자가 치유되면 처음부터 하자가 없는 걸로 바바버리겠다는 겁니다 하자 없는 적법 유효한 행위로 나중에 봐주겠다는 거고 무효 사유일 때는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A행위로서는 무효지만 적법한 B행위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을 때 A시당초 B행위로 봐주는 거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불러요 얘는 시험에 자주 나왔고 무효행위 전환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자치유 하자가 없는 걸로 봐주는 거예요 성립 당시는 적법 유권에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적법 유권에 흠이 있었던 행위를 사회의 적법 유권을 보완하거나 하자가 경미해졌을 때 그 효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치유라는 건 행정위에 하자가 없었던 걸로 봐주는 예외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보통 절차당 하자에서만 인정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하자치유 인정 범위는 취소 사유에 한한다 왜냐하면 무효사이면 효력을 유지시켜줄 효력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하자치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차당 하자가 주로 문제가 돼요 형식상 하자까지 포함하지만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절차당 하자만 주로 문제가 됩니다 하자치유 시간차가 한 개도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자치유가 시험에 나올 때는 절차당 하자로 나온다고 했고 시간차가 한 개는 보통 쟁송 제기 전까지만 절차당 하자를 인정합니다 쟁송이 제기되고 나면 그러면 사법심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하자치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기억하면 되겠다